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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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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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태운입니다.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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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가 울어댄니 해결지니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 짐 밝힌다 그리거만 고운 짐은 오지 않고 백에 버림만 적시네 아이고 태호 하우 나 성화가 났네 해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를 대 술을 빚었니 술릭자 국가 합기자 언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고운 고정처럼 쎄도로 돌아버리라 아이고 태호 하우 나 고고운 고정처럼 쎄도로 돌아버리라 아이고 태호 하우 나 고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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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화가 났네 해 국화야 너둘 요이 고운 고고운 고오러 alma 남북한 천차한 바람에 아이월러 피 없는 거냐 아마도 우상 우절이 덕분이 근가하느라 아이고 내고 하하하하 나 거성아가 났네 흘린 나니 파도 쏘니 오 희난 곳 만경창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가위보 대고 하하하 나 거성아가 났네 잔잔한 가슴에 음흠흠흠흠흠 폭풍이 불어서 출렁출렁 파도가 안지니 설레이는 내 가슴을 비며 나 거성아가 났네 하하하하 만날봉장 부진 바람이 불어져서 이별별자 웬일인고 이별별자를 내었으니 만날봉자가 영저로구나 아이고 대고 허다구 성화가난해 아따 강 흰 아나도 없어 분다 워미, 오늘은 나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땡! 땡!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우리 구당구당 합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지만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. 부담하지도 못하셨습니다. 그리고 나는 다가가가 있습니다. 어떻게EXino téléphone tre가가. 처음으로 뱊고 스스로HYала니다. 선생님이 안중입니다.